아우, 먹었어. 아우. 근데 저거는 안돼. 저거는 내 건데. 아, 여기 또 먹어야 돼. 까비를 먹어봤는데 LL이 있다, 까비. 여기 좀 더. 이게 조금 비가이지 않을까. 야, 뒤에 손잡이도 있어. 이게 손잡이가 LL이 뼈야. 아, 진짜. 여기 봐, 손잡이. 빨래, 빨래, 빨래. 저건 나한테 손사탕이야. 오케이, 도전.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니.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럼 저희한테 한 번씩만 기회 주시고 그다음. 안 돼, 그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맨 마지막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호동이도 모를 수 있어. 그렇게 돼 있겠지. 씨름 문제. 씨름 경기 중에 이기고 지위 없이 같이 넘어진 판을 이것이라고 한다는데 무엇일까요? 아, 오빠는 알겠지. 뭐라고요, 뭐라고. 에이, 뭐를 소동이 형한테 문제를 내면은? 동시에 떨어졌다. 한, 혹시 한자어에요? 한자어에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소동 씨. 떡판. 떡 썼다는구나. 동시에 떨어졌다고? 아, 난 뭐, 뭐지 이게? 동시에 떨어졌다고? 동시에 떨어져고? 소동이도 모르는구나. 알아요, 알아요. 아시지? 알아? 알겠죠. 알아. 그럼 물 중에 하나일 텐데 모르겠냐고, 호동이 형. 어? 이것도 규칙. 얘, 얘 모르지. 모를 것 같지? 아시죠? 아니, 봐봐. 동시에 떨어지면 진짜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 심판이? 할 때가 있어? 어떻게든 무승부를 가리지 않아? 그럴 때 있어? 동시에 딱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없지. 아리까리 지금. 아리까리판 있어? 아리까리판? 아리까리판? 현중, 아리까리판. 아리까리. 아리까리. 아리, 아리 봐봐. 중심? 자, 이름 불러, 자, 이름 불러야 돼요? 지원! 지원! 나 맞춰도 돼요? 나 알어. 형한테 들은 기억이 났어요, 순간. 아 진짜? 나 해도 돼요? 맞춰봐. 지원! 이런 개판! 개판! 막 이런... 아, 이거 개판! 정답 뭐죠? 넵! 너 얘 모르지? 모르는 거지? 아니 설마. 아니 설마 형 청년상사인데. 아, 저러저러야 알겠지. 아이, 모를 리가. 개판! 아이오! 개판! 가요! 그래! 나 정말 5분전이 뭐예요. 무슨 군악이 5분전이에요? 아 개판, 아니 개판이 낡이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친 거야. 행패가 기자 사과 함께. 아, 이거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는 근데 왜 같은 판인 거 같지? 되게 기분 좋다? 진짜 먹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도 무선거였을 때. 해주를 할 때도 싫으면. 인생을 잡는 게 무선거가 잘 안 나. 냄새 봐. 어? 어? 근데 갈래를 입어서 미안해. 아 그 밖에 안 되는 거. 처음으로 형한테 뒷방면이 때렸을 때. 나는 모르게. 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재치기가 나와 버려가지고. 불소스를 넣으니까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다 넣어야 돼. 콤맛. 뜨거? 뜨거. 덜 가는데. 덜 가는데.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아니 안 익었어. 아니 피에요 피. 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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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어. 야 이거 매어도 먹어. 아 다운 식이다. 아 정말. 이게 좋아요. 배고파 미치겠네 아저씨. 배고파 미치. 가금 좀 대주세요. 오 많이. 너 무슨 쟁의로 살아가나요. 첫 번째 등장은. 자 아까 맛보신 겁니다. 이 물김치 주문이. 자. 물글릴 쌈밥. 아까 그 멸치. 와 나 이게 궁금했어요. 아. 와 이거 진짜. 밥하고 멸치하고. 멍겨서. 이제 문제에 쌌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반찬으로 오징어.